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바로 50단계 뚫어서 징징이 사줄게요 징징이 모티스 얻어버렸습니다 이거 프리 아이콘 박아줄까? 와~~ 징징이 모티스까지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얻었고 자 앞에서 보셨다시피 징징이 까지 제가 이거 푸쉬 했거든요 한번 오늘 징징이 모티스로 게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핑크 징징이 핑크 징징이는 너무 조금 너무 좀 그런데 핑크 징징이 빵빵빵 아 왔다 나 가재 쓸 줄 알고 일부러 밑으로 짹겼거든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아 킬 못낸 거 너무 아쉬운데 나이스 와우 출동한다 임금출동 시스템 아 근데 방금 거스 강화평타 생긴게 좀 변수다 슥슥슥 형이 왔어 내가 먹고 찍힐게 다음 거 우리 진영에서 나오거든 나이스 끝났죠 뭔가 조금 안 맞았던 거 같지만 결과적으로 좋았어 한잔에 슥슥 슥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지지죠 나이스 그냥 하이스트 지지샵이죠 어 어 자 다음에는 하얀 징징이 쓰고 과연 무슨 징징이가 최고의 징징이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 팽 팽이구나 잠시만요 팽 그러면은 팽 애모 확인하고 제가 한번 긁어볼게요 뿡 뿡 아 대가리 박고 하이퍼 차지나 채우자 내가 어디를 긁어줘야 할까 믿고 긁을까 일단 여기 부시 먹어 둘게요 내게 어그로라도 빼두자 뿡 잡고 아 내가 적이 상대로 무슨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자고 일단 회복하고 팽 뿡 나이스 일단 여기 사려 그렇지 펭궁 빼냈고 잘 사렸죠 단척해주고 오케이 어그로핑퐁 좋습니다 아이고 나이스 아 좋았다 좋았다 빡센 조합이 나름 잘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하이퍼 차지 GG 근데 얘가 화이트 아니야? 난 왜 블루를 안보이지? 내가 지금 색깔 부분을 잘 못하는 그런 편인가? 저는 화이트 색깔 같네요 이게 블루 징징이가 아니고 일단 세 가지 스킨을 써본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징징이 모티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색깔이 이게 기본 모티스가 그나마 잘 섞여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애픽인 징징이 모티스로 게임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한 두 판 더 하고 끝내야겠다 오늘 오케이 딱 두 대씩 교환해주고 아 쉿 쏘리 위로 안 갔어 밑에 있을거야 쓱쓱 쓱 나이스 한번 보트면은 오토에임 쓰면 상대 도망갈 위치로 에임 따라가가지고 좋습니다 배 구웅 예측 안 쓰네 안 당하지 안 당하지 어 형 여깄어 쓱 어 모티스 차이 답답하죠 그냥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죠 모티스 조심조심조심 사실 위험하다 이거 잠깐만 불안한데? 개불안한데? 기다려봐 나이스 잘 먹었고 아 제마나 이제 내가 먹고 쬐줘야겠다 먹고 쬐줄게 안녕하세요 아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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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퍼 차지 아 배터리 부족때메 템포 끊겼네 들어갈 각 재고 있었는데 레이스 좋습니다 자 자 요걸로 막판 가보겠습니다 형들 사이드 하나 뭐지 클렌시 바로 붙어주고 6가지만 클렌시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쪽 펴주고 왼쪽 가주고 다시 위로 빠져주고 위로 빠져주고 아 잠깐 터치버그 아 아 아이패드 키십이 되게 심해요 클렌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잡으면은 2단계 강제 변신은 좀 손해거든 나이스 안 나이스인가 파이퍼한테 갔네 다시 강제 펄 펄 펄 에이패드 펄 펄 나이스 이게 투하 암세자 조합 장점이긴 해 펄 아 펄 뒤에서 막타 끝났다 하이퍼 차지 GG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